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의 얘기와 제 촬영은 오늘의 얘기 좀 해주세요. 오늘의 얘기 좀 해주세요. A test in the desert A test in the desert 이거는 광야에서 시험 광야에서 시험 광야가 뭔지 알아요? 아무것도 없는거에요. 사먹은지. 사먹는 모래만 있죠. 근데 광야는 돌만 있어요. 투자시켰죠. 근데 광야에서 시험입니다. 뜨릴게요. 그러기 때문에 거으로 처음엔 웬인한 도구가 일어나서 갈리죠. 너무 £4,000. 제가 핵자처럼 엘리까지 estat아버리는 것 같아요. 이 책은 아는 고향도 나왔던 것 같아요. 신청 미쳤볼까요? 봐봐요 어떤 일이 일어나요? 어 어른나는 건녀에서 40일 동안 있었어요 그래서 건녀에서 41일 동안 있었어요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밤일 때도 안 먹었고 이때동안 계속 기도만 했어요 근식 기도를 한 거거든요 도망이는데 아 아 아 아 야 OURS 야 야 야 야 야 잊지 나벨을 갑자기 엄청나게 나쁜 악마가 나타났어요 사탄 그래서 이 사탄이 사탄이 악마래 그래서 이 사탄이 예수님을 보면서 이 돌을 돌을 갖추면서 이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을 땅으로 보내라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수님은 진짜 이렇게 하실까요 궁금해 담배들 예수님이 말했어요 예수님이 말했어요 그래서 사람은 마음으로만 사이는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만 사이는거다 하나님이 경매하는거다 하나님이 영광도일라 라고 해서 막았어요 방어 성경이 방어 성경으로 방해했어요 이때동안 예수님이 성경으로 다 막아다닐거에요 이때동안 예수님이 성경으로 다 막아다닐거야 연주 성경이 방어 사는게 성경이 방어 성경이 방어 사탄은 어떻게 생겨나는지 알려줄까요? 사탄은 원래부터 하나님의 천사였는데 사탄 천사가 하느님보다 더 높게 올라가려고 하다가 쫓겨났어요. 그때부터 사탄이 된 거예요. 사탄을 그래서 그래서 사탄이 엄청나게 로봄글이 올라가게 성정 위 제 껍데기 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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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게가 너가 그래서 사탄이 이렇게 왔어요 사탄이 너 너가 너가 여기서 떨어진다면 천사가 보여줄 수 있긴 아니냐? 이리와 아니냐는 여기 맞아요. 여기 돌이 속은 게 있어요. 그래서 여수님은 어떻게 말할까요? 무섭겠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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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시험하지 말라 아이들 성경에 이렇게 쓰여있다 라고 말했어요 더 약 올리면 매일 없는 나쁜 사탄 그러니까 예수님은 또 성경의 방문을 막았습니다 갑자기? 마지막으로 세탄을 이쁘게 하여 예수님과 그들을 보여주자 모든 그리스도와 주의가 이는 당신이 당신의 상태를 보여주며 내가 내는 당신이 당신의 상태를 보여주신다 당신은 당신의 상태를 보여주신다 당신의 상태를 보여주신다 그래서 스테이 또 이렇게 다행퇴처라만 모든 세상을 다 즐겼다 그러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르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먹을 거 찾았나 봐 그러고 말했습니다 왜이렇게 말했어?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말했어 하나님이 시험하지 말라고 내가 못불냐고 말했어 물러가라! 사탄아! 라고 말했어 그니까 도망가네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탄을 퀴차를 하고 예수님은 제지 지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닮아가자 아자 아자 담배기? 예수님이 사탄을 퀴즈에 잊어 예수님이 사탄을 퀴즈에 잊어 내가 천납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험이 샤탄의 시험이었는데 잘 짜고 마시카라, 머뭇거랑 주네요 감상 이게 맛있다. 오늘은 성경이 연기를 읽어봤는데 어땠어요? 죄송해요? 기회만 타면 더 빠이빠이